2동 2명 흐읔, 죽은 줄 알았나? 설마? 흐흐핳 흐흑 뭐야 이거 와.. 이거 밟을 뻔했어 적 무인정철기 선회종 보급품은 선착순위하는거있지만 아!씨 아! 사킬 했는데 아우우우 con 다음판에 하면 되죠 아 총 좋네 이렇게 쓰니까 대부분 깨니까 좋구나 아까 걔 왜 쓰나 했네 헤드라인... 뭐 총깨는 사람 다 헤드라인 잡아야 되는데 하여튼 헤드라인 잘 잡으면 재밌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돌격만 안하면 저처럼 너무 돌격만 안하면 괜찮네요 근데 연사가 너무 느려요 그리고 연사를 올려주는게 파츠가 없거든요 SDM은 그래서 와리가리가 저기 쐈는데 와리가리를 치면서 안맞는다 그러면은 이게 템포가 꼬여가지고 절대 못잡아요 그런것만 조심하면 쓸만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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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1 쟤 왜 그러지? 뭐 하나둘게 2 2 2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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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7 8 8 9 5 6 6 6 6 7 7 7 8 9 9 10